워우 캐시 리플렛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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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만 해요! 다 다른 카드들이에요! 다 집어넣을게요. 똑같은 게 나오는데 보려고요. 어 다른 게 나와. 근데 걔는 여기 꼈어. 어떡해. 어 별이었다.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어 마이크도 노래 한 번 들어볼게요. 1, 2, 3, 4. 나는 지금 홍콩에 왔지요. 그래서 여기서 약을 먹고 젤리도 먹었죠. 그리고 난 이번엔 펀치를 성공했죠. 근데 뭘로? 하나.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은근 어렵네. 옳지. 옳지. 오케이. 자 가자. 예. 부었다. 저의 성징색이거든요. 오렌지색. 아구머니 그려졌고요. 안에도 아구머니 있어요. 아구머니요? 네. 아구머니 진화전. 아구머니 맞지 않나? 근데 아구머니랑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거 무슨 문 아군 파이리 아 이건 파이리다 파이리야? 아군 문이랑 파이리랑 닮았거든 포켓몬 아니에요? 네 둘 다 포켓몬인데 둘이 되게 닮은 꼴이거든요 아군은 포켓몬 아니잖아요 비지몬 맞다 맞다 좌책 많이 계셔서 못하겠네 알겠어요 다 꺼냈어 다 꺼냈어 다 꺼냈어 나 천재인가봐 근데 왜 나 천재인가봐 언니 퀸이 어딨지? 머리를 쓰면 편하게 삽니다 퀸이 넘나 퀸이 이거 아까 뽑으러 했죠? 퀸이 넘나 뽑았어요 피니 빨리 들어와서 좋겠다. 내가 이거 다 뽑았다고 해야지. 피니 뭐 갖고 싶어? 어디 있나요? 피니 오면... 피니 왜 준비해? 다 했습니다 이제. 끝! 피니! 피니 언제 와요? 피니는 어떤 생이랄까? 피니는 이걸 보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이거 그거잖아요. 개새. 개새잖아요, 개새. 개새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개새예요, 개새. 쟤가 아니라 개새. 병아리. 그거 기억나요? 여기서 피니 오리가 찍혔었던. 그렇죠, 여기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약간 그런 종류예요, 약간 말랑이들. 아, 왜 안 오지? 자, 피니 어딨지? 피니 왔으면 좋겠네. 이 개새들. 줄 줄여서 있습니다. 마음 멤버들 아니에요? 개새죠, 개새. No! God! Please! No! No! 리더. 이렇게 해야겠다. 2열. 약간 아이돌. 아이돌 구조.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네요. 콘서트대로 만들었나 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가 앞에예요. 여기 문 여는 게 있는데. 여기 문 여는 게 있는데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이게 들어있는 거구나. 무무의 마음. 우와! 카드로? 어머! 아, 정인이 왜 안 하지? 아, 빨리 팽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 약간 동전을 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다 다르겠네요, 그럼. 나 817이에요. 진짜 817이에요. 아니지, 이걸로 해야지. 이거 약해놔. 아니, 약해. 아니, 이걸로 하는 게임이야. 아니, 이걸로 하는 게임이야. 이거 약해. 753. 이건 약해. 이거 잘못해. 제가 주먹하면 또. 질 수가 없죠. 파닥이야. 아, 약해. 나무가 작아. 817이야. 아닌데? 여기 있는 걸로. 844. 아, 진짜 하면 굳이지, 이거. 해봐. 이거? 안 돼. 아, 괜찮아. 안 돼, 괜찮아. 내 손이 아파. 아, 괜찮아. 아, 어리겠다. 아니, 안 아파. 지금 살짝 기술로 했어. 아, 여기 빨리. 아니, 진짜. 진짜 기술로 해서 안 아파. 안 아파. 진짜 기술로 해서. 나 기술로 했다니까, 진짜로? 832밖에 안 됐어. 기술로.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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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맥시대. 이거 맥스아죠, 고맥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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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 장아. 알 거라고 해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그거 우리 선물 받았었잖아. 나는 개통벌레. 개새. 개새, 개새. 개새, 개새. 개새들이야. 어머, 개새. 오, 진짜 개인데 세네? 지금 아이돌 대형으로. 지금 아이돌 대형으로. 내가 세워놔. 어머, 얘 왜 이렇게 귀여워? 언니, 언니 볼 같지? 언니 볼. 얘 너무 동그래. 걔 언니 할래? 아니. 진짜 개인데 세네. 왜 다 쓰러, 태어. 아, 이거 얍 해봐야 돼. 언니 아이돌 안 해봐. 한 복복 한 복해요. 언니 rounded up. 이거 만져봐. 아악. 아우! 어, 이상해. homie, 이렇게. 에우! 아우! 알아둬서, Jersey. 얘네는 약간... 어떤 노래 해줄까요? 어떤 노래? 어떤 노래 해줄까? 믿어요. 믿어요. 중국어로. 까지밖에 몰라요. 회인아! 널 위해 준비했어. 아까.. 다 뽑았어? 어. 뭘 뽑고 싶었는데. 내가 뽑은 거야 내가. 아 이걸 뽑은 거였던 거야? 이건 내가 뽑았어. 너 하나밖에 안 뽑았어? 아니 하고 나는 쪼그러워. 나 5분 안에 갖고 왔어. 거짓말 치고 있어. 진짜 언니 진짜 줘? 기억나지? 이번엔 진짜 안 돼. 아 귀여워. 이거. 계속 왜 이렇게 해서. 노래방에. 나도 좋아하다. 알았네. 케이스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안에 뭐 마시멜로우 같은 게 들어있네. 맞아 맞아. 아이돌아. 여기 계세들 내가 아이돌 잘해놨어. 우와! 계세요? 응. 진짜 계세네. 세게 발음해줘 봐. 세게. 계세. 세게 발음해줘. 계세. 이거 진짜 귀엽다. 시바게세. 우와. 이거 시바게세. 시바게세. 우와. 시바게세. 저희 지금 동작 노래 반중인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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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퍼야. 너무 귀엽다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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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또 만나게 되다니 기쁘다. 기뻐. 이뻐. 아 fiber. 내려 그치셔. 기뻐. 왜 감독이 멈춰 있던건데. 나가요? 내 올이. 정인아 하지마아! 이 못된 친구야. 아유! 시켜야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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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 있어. 오우! 아! 개새! 이거 귀엽다. 이거? 깨지 말고 드롱드롱 고고배베 와! 이 똥꼬도 있어! 이 똥꼬도 있어! 이 똥꼬도 있어! 이거 왠지 콩목 못 받지 않아?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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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하고 리허설 해야 돼. 시! 시! 목 안 졸리지? 이거 코! 아니 딱 맞는 사이즈야! 언니! 언니 이번에 산 가방이구나. 이거? 나 이거 바로 하지. 아! 왜 이렇게 허세 덩어리야? 바로! 아! 말로만! 바로! 오우! 언니는 이런 패션 유행했던 거 아니죠? 사연아! 여기 손수가 이렇게 타고옥한 바지에 그 뒤티고 시! 모르겠네. 사주가가 이렇게 작은 거 메고 잘 모르겠지. 여기 옆머리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못하고 모르겠네. 나만 하는 유행인가? 오케이 됐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그치? 넣으면 도대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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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 리플렛 캐시 리프트